드디어 나왔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먹는 약, MST사와 화이자사에서 각각 먹는 치료제를 개발, 발표하였고, 여기에 대한 사용 승인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2009년, 2010년 H1N1 신종풀을 때 정말 많은 사망자와 전세계적인 감염자가 낳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종식이 됐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인플루엔자와 독감 치료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방접종과 더불어서 타미플루라고 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현재까지도 타미플루 외에도 많은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독감이 일상 속에서의 감염이지만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는 질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렘데스비루와 같은 주사제로서의 항바이러스제는 제한적으로 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다렸던 것은 코로나19가 발병이 됐을 때 빠르게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게끔, 즉 병원에 입원이 필요 없고 빠른 일상에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먹는 치료제가 필요했었거든요. 우선 화이자사에서 나온 팍스로비라는 약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팍스로비드, 팍스는 평화입니다.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라고 하는 그런 염음을 갖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코로나19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 우리 몸에 일단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RNA 바이러스는 가느다란 실타락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3CL 프로테아제라는 것이 나와서 이걸 잘게 자릅니다. 잘게 자른 것들이 우리 몸에 침투를 해서 증폭하면서 우리 몸의 세포 기능을 떨어뜨려서 면역을 파괴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을 때 잘게 쪼개지게 하게 하는 이 3CL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성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작동시키지 않게 하는 약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왕 접종을 했지만 돌파 감염이 되거나 접종하지 않아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일단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복제를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우리 몸을 괴롭힐 텐데요. 그때 힐타래가 쪼개지지 않고 그냥 힐타로만 남아있으면 우리 몸에 들어왔지만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소멸되겠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3CL 프로테아제. 프로테아제가 뭐냐면 단백질을 끊어주는 효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3CL 프로테아제 2니비터 즉 단백 효소 활성 저해제를 먹는 약으로 개발해서 감염됐을 때 빠르게 투여한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 팍스로비드에는 니토나비르라고 하는 항바이러스가 저용량으로 같이 들어있어서요. 실제로 이 프로테아제가 지속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성분이 우리 몸의 높은 용량으로 오랫동안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사를 맞지 않아도 먹는 약만 시간에 맞춰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가 침툰을 했지만 활성이나 복제를 일으키지 않고 소멸될 수 있는 즉 집에서도 치료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전에 우리 건강의 법을 통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 몰르피라비르라는 약도 있습니다. 몰르피라비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토르의 몰리르라고 하는 망치. 다 깨부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들어서 이름이 젖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완전한 기존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인데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복제를 일으킬 때는 복제 규칙이 있어요. 즉 복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신호 중에 가짜 신호를 하나 박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서 착착착착착착착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가짜 신호나 가짜 나사를 쾅 박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복제가 돌아가다가 쓰거나 잘못된 신호 때문에 엉터리들이 만들어지겠죠.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몰르피라비르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신다고요? 프로테아제를 차단해서 복제를 처음부터 막거나 복제가 이루어진 가정에 가짜 신호, 나사못을 넣어서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건강한 사람들, 여명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혹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조사에서는 이런 단서를 달아뒀습니다. 약물치료 이후에는 최소 일정 기간 피임을 해야 되며 가임기 또는 임신부,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 단서를 달아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상용화될 때 이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65세 이상 고노련층 그리고 고위험군에서 현재 출산이나 임신의 가능성이 적은 층에서는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젊은 층 같은 경우 앞으로 본인의 유전자가 변이될 가능성은 없으나 2세 출산이라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정자와 난자에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성되는 과정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처방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제한적인 처방이 필요한 약물입니다. 이 두 약의 특징은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간단히 복용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팍시로비드 같은 경우는 90% 이상 그리고 몰루피라비르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효능 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고 승인 결과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코로나19 앞으로 여러 변이가 나오고 중증이 심해질지 낮을지는 우리 예측을 못하지만 만성관리질환이 있거나 고위험군인데 코로나19 진단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아직 증상이 없는 분들 이분들에게 빠르게 처방한다면 확실히 중증으로 진행돼서 병원 입원하는 것도 맞고 사망률도 낮출 수 있습니다. 즉 연구 결과가 90%다 50% 하는 것은 학자들끼리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앞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좀 더 안전하고 다양한 군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화이자 사의 팍시로비드와 MS다의 몰루피라비르, 현재의 몰루피라비르는 이미 상품명도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승인 단계를 들어갔다는 거죠. 승인이 바로 이루어지는 순간 미국에는 바로 공급이 되고요. 대한민국에 공급되어 있는 시기는 2022년 2월 초나 중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FDA 승인과 국내 FDA 승인 그리고 전세계 중 UN 상황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이는 미국 FDA 승인의 공급자입니다. 이는 미국 FDA 승인의 공급자 승인과 국내가 확인되어 있는 거로 판단됩니다.